와우. 저쪽에서 가. 우와. 이리 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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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엽 씨와 해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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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정말 워킹에서 그 강당함이 막 느껴지네요. 근데 진짜 이 옆에서 보면요 이게 그냥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상체를 뒤로 굉장히 많이 걷히네요 그래서 막 이러고 오는 거 같은데요 왜냐면 사진작가 분들 약간 밑에 찍으시는 분들이라서 약간은 상체를 뒤로 하는 게 이렇게 풀샷을 잡을 때 몸매가 예뻐 보여요 러브웨이가 높으니까 아니 근데 해박씨를 저희가 섭외하려고 공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섭외하는데 제발 해박씨 까지 마요 저희를 내치지 마요 이렇게 나오게 결심하는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조언을 해주셨나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결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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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진짜 일찍 하셨잖아요 결혼하셨어요? 네 언제 아셨죠? 자 알겠습니다 다음분입니다 어떻게 해 아니 결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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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드롭기도 하나도 이게 원가가 얼마 안 돼서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네 이거 오래 만지고 있으니까 손도 골라요 진짜 남편이 어떻게 좋으신지 정말 충격스러워 저희 남편이 모니터링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게스트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오히려 네가 더 좀 적어졌죠? 좀 적어졌죠? 적어졌어요 죄송해요 중국에서 이제 오래 산다고 했으니까 That's okay That's okay 레스코 토킹 레스코 토킹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주셨고 또 아무래도 제가 경림 언니랑 또 친분이 있어서 아 정말? 아 정말? 연예계 가상발 아니 갑자기 임신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아니 우연히 미국에서 만났어 또 만났어 그건 얼마 미국에 왔는데 우연히 부부끼리 이렇게 여러 번 만났 아 그래요? 남편 키가 어떻게 돼요? 해박 씨 남편 키가 193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식당을 갔는데요 네 네 명이 갔어요 저희 남편도 작은 편은 아니어서 아니죠 넷이 이렇게 갔는데 식당에 레스토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종업원분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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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이 우와 내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내가 거기에 이러고 이러고 또 이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면서 3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버럭하시더라고요 따라가면 돼요 버럭했어요? 네 좋은 분한테 아래 규만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버럭했죠 해박 씨가 여러분 178인데 평소에 실을 신으면 재밌다 재밌다 다리 좀 옮겨 쉬리요 아까 옮겨요 이번 분들은 착한 남자의 주역들입니다 이성혁 양익준! 이성혁준부터 인사 좀 부탁드려요. 나가서요. 아니요 아니요. 아 예예. 나가서 하셔도 되고요. 아 예. 아 떨려. 예 안녕하세요.